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블라스터 젠 V2 헤드셋을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신호를 활용하기 때문에 2.4GHz RF 신호를 활용하는 제품과 비교해서 반응속도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티브는 적정한 가격에 큰 만족도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상품 설명에는 마이크 2개를 내장했다고 하는데요. 퀄컴의 CVC 8.0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소처럼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포함했다고는 하지만 마이크 자체를 이바포로 배치할 수 없으므로 전지향성으로 설계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되는 편인데요. 그래도 케이블에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품질이나 노이즈 억제 측면에서 말이죠. 주변에서 강한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용으로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끝